일단 먹고 있어 이건 타이밍꺼니까 빼고 아 잠깐만 안돼 안돼 이거 타이밍꺼 밥이야 타이밍꺼 안돼 타이밍 잠깐만 타이밍이 나라이름 표정이야 잠깐만 잠깐만 타이밍꺼 타이밍꺼 너 니꺼 먹는데 어떡하냐 청소기처럼 먹고 있는데 타이밍 안되겠다 그만 먹자 우리 심심이 들어갔네 삐졌냐 심심아 아직 삐졌어 자 왔다 뭐야 뭐 먹고 있어 뭐 먹고 있었어 혼자 조용히 뭐 먹고 있었냐 뭐 아무튼 자 맛있는거 가져왔어 그렇지 심심이도 어제 타이밍꺼 많이 뺏어 먹었잖아 그러니까 그거 먹고 확 죽어 나와봐 밖에 맛있는거 많이 준비해 놨으니까 나와서 먹자 타이밍 혼자 뭐하냐 깜찍이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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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분노의 아몬드질을 하는 심심입니다 아 근데 대체 언제까지 먹을거냐 우리 타이밍이 만족스럽냐 야 근데 너 볼택이 진짜 그거 터지겠다 야 왜 가지고 다니는지는 모르겠는데 볼을 빵빵하게 채운 채로도 뭐 잘 드나드니까 다행이네요 아이 근데 진짜 우리 심심이 그 아몬드 원자 하나까지 꼭꼭 씹어드시고 계십니까 언제 나올거냐 맛난거 줄라고 기다리는데 알았어 올라와봐 나가서 바람좀 쐬자 왜왜 뭐 자 갑니다 앙탈 부렸어 미안하니까 달달한 거 줄게 자 이것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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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맛있다 맛있다 그치 으흐흐흐 내려갈라고 그렇지 자 이거 먹고 분 풀자 천천히 먹어 많이 있어 자 그거 먹으면서 손도 좀 줘보고 응 타이밍 나왔다 응 뭐 다 챙겼어 자 그럼 한바퀴 너도 돌자 돌아라 신나게 돌고 오세요 우리 심심이 안되지롱 거기는 내가 막아놨지롱 여기도 막았지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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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되용 에이 심심씨 여기도 곤란해 안돼 여기도 여기도 나중에 먹는거야 이거 이거는 한번에 먹으면 안되용 이거는 내가 나중에 하나씩 줄게 이거 이거 한번에 들어가면 안되 아프리만 참아보세요 없어졌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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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이건 나중에 먹고 다른거 다른거 그거 그거 거기서 맛있는 냄새가 나지 달달한 냄새가 날거 뭐 그거 줄까 잠깐만 잠깐만 까줄게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봐 꺼내 꺼내야지 야 야 얘 니가 들어 올라고 하하하하 잠깐만 잠깐만 야 자 그렇지 이거는 하루에 하나만 먹는다 이거 어 없어 없어 내일 또 먹자 없어 그렇지 이쁘니 조금만 그렇지 없어 내일 또 줄게 오늘은 또 딴거 먹자 없어 없어 자 다른거 뭐 먹을래 이거는 이거는 타이밍까 아까 타이밍 먹은거야 타이밍 타이밍 잠시만 저 봐봐 타이밍 쳐다본다 왜 이거 이거 내 옷이야 아이 안돼 가서 니꺼 먹어 아 아이 안돼요 아이고 참 우리 심심이 뭐하는거야 에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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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저기 가서 놀자 안돼 안되 돌아서 반대로 고 고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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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심심이 좀 하지마라 심심이 내 옷 먹으면 안된다 하지마이 아이 심심이 심심이 좀 봐줘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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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 안 돼 아 아 아 나 먹지마 심심아 심심아 에헤헤 옴만 옴만 에헤 에헤 아 여긴 안 돼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어디까지 가 아 심심이 자꾸 들어가 다녀 아 안 돼 내꺼 내꺼 삼각대 심심이 안 돼 야 너무하네 갉았어 으아 자 님아 저 고기도 별로 없어요 제발 아 조심조심조심 그치 차라리 그거 먹을래 아 아 좀 살려주라 아 진짜 자 에헤헤헤헤헤헤헤헤헤 심심이 잡아라 심심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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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심이가 잡아봐라 요리요리요리요리요리 요리요리 자 어 묶으면 안 돼 안 되는 묶는건 아니야 자 자 그렇지 여기에 딱 너한테 어울리는 창 어 알았냐 어 어 어 어 또 간다 하 또 어디갔냐 지금이 새벽 2시 정도 됐어요 이 녀석들이 아주 활발한 시간이에요 심심아 요리와봐 요리 자 잠자게 집에 가자 자 자 밥있다 이거 먹자 우리 심심이 어 이게 아닌데 너 올라타면 내가 갈라 그랬어 올라와봐 올라와봐 이제 나도 가서 자야지 벌써 2시 반이다 그렇지 그렇지 올라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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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조심히 자 갑니다 갑니다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그렇지 여기서 먹자 그렇지 하 타임이 화장실 쓰고 있냐 그래도 우리 심... 그래도 우리 타임이가 생각보다 화장실을 좋아해줘서 다행입니다 고마워 고마워 심심아 나 가기전에 인사좀 해줘 나 간다 갈거야 간다고 진짜 간다 응 간다고 안녕 안녕 타임아 정리 다 했다 나 진작 갈거야 우리 자기전에 인사해야지 손 좀 잡아볼까 우리 우리 꼬맹이 요 손 악수 악수 응? 앞발 앞 앞 어? 어? 올라오니? 야 애가 아닌데 지금 올라오는거 아닌 에 에 그래도 올라왔으니까 실망시키진 않아야지 잠시만 자 이거 하나 먹자 이거 맛있는거야 호박씨 태미가 좋아 야 이거 먹어 야 너 이럴려고 나왔어 그렇지 이거 먹어 이거 하나만 먹고 집에 가는거야 약속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앞뒤 차단 자 이제 집에 갈까요 어 이럴라 야 이럴라 이럴라 지금 새벽 도시 반 넘은거 같아 그렇지 자 조심조심 자 집이 자 그럼 쉬어 안녕 자 심심이도 쉬 하하하하 간다더니 안갔네 하는 조정이네 시작할거야 안녕 얼른 고개 돌려 마음 편하게 가게 하하하하 ARYA 청년 wolves 열에 없어졌던 지지 entsteelles 델 나와 lib 다 가 게임 retro 시